네 네 안녕하세요 대명 신발의 맞사입니다 자 몽키베직 오래간만에 하는거에요 왜 청주에서 초대했으니까 그래 생방송이라고 옳지 좋아좋아 아싸 원숭이나무에 골라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서 듀블리 타빈다 원숭이는 딥소쿨을 찹취며 찰러내 몽키몽키매직 몽키매직 몽키몽키매직 몽키매직 헤이 몽키몽키몽키매직 몽키몽키매직 몽키매직 리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다 어우 원숭이 어디서 나왔냐 산 위에 둥그러지 달걀에서 아 듀블리지 파배놈 원숭이는 마술수로 간다니고 뽐내네 몽키몽키매직해 몽키매직 몽키몽키매직해 몽키매직 헤이 몽키몽키매직해 몽키매직 몽키몽키매직해 몽키매직 드리드리드리리 자자자자자이다 헤이 아 영랜이다 그래 아싸 영랜 자리에서 이런 나라 영랜 심찬 날개 달고 가자 영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나 또 힘이 난다 영랜 내 눈에 보이잖아 영랜 내가 가야 할 곳으로는 영랜 너와 함께 갈 수 있겠어 하나 둘이 다 가이자 핫돌리 샛니 내 뒷바람이 박사 와이엠 미씨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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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엠 미씨에 내가 가 누구냐 한국의 이 박사 이제는 유명해졌어 와이엠 미씨에 와이엠 미씨에 내가 가 누구냐 한국의 이 박사 열어보 알레벼 짜다다다 짠짠 어슈 헤이 영랜 날개 펴고 나라에 가자 영랜 우리에게 밝은 미래 영랜 두려울게 하나 응급다 너 또 힘이 난다 영랜 젊음은 영곤나리 영랜 희망 찾아 출발해요 영랜 일어나서 춤을 춰요 나를 따라와요 핫돌리 샛니 내 뒷바람이 박사 와이엠 미씨에 와이엠 미씨에 내가 가 누구냐 청주에 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와이엠 미씨에 어시구 와이엠 미씨에 내가 가 누구냐 한국의 이 박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짜다다다다다다다 짠짠 따다다다단단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골 고객님 고객님 하하하하하하 그렇습니다 네